여기 부산이요 부산 부산인데 머리하고 업빙트 본사 갑니다 예 저 제니스 상가에서 머리에요 항상 여기 꼬레모 여기 깍쇠 깍쇠라고 지온 지온이죠 지온 여기서는 지온 원장인데 사람 이렇게 많아도 vip 있어 더 밟게 났어요 vip? 세팅 많이 났네 vip용으로 세팅 충격기까지 세팅했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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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구나 비포이프터를 오늘 한번 찍어보자 내한테 그것도 영상 보내줄 테니까 비포이프터 남자가 왜 머리를 해야되는지 야 빨리 해야되네 형 오늘 업빙트 본사 가야되거든 이거 머리하고 바로 나눠가야됩니다 소울 빨리 해야돼 빨리 재촉하면 안되는데 또 재촉하네요 재촉하지만 저는 또 세일적인 손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보겠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해야되는 이유 살 쪽 빠졌다 이거 되네 맞지 안되나? 정리다 정리 형 최근에 동백술 좀 걸었거든 근데 제가 모이 두꺼워서 이게 안됐어요 살이 쪄가지고 되네 이야 이 약 이거를 바르는 이유가 뭐죠? 어 염색약이 작세가 안되게 예뻐가지고 자 그리고 염색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또 모발을 생각합니다 네 모발 응 모발 좋지 이번에는 좀 짧게 잘라주세요 짧게요? 네 아 좋죠 아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요 옆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? 위에죠 위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안되는 머리 있잖아요 일단 좀 최대한 머리가 넘길 수 있는 느낌으로 제가 할게요 미용실에 자주 와야되니까 괜찮아가지고 근데 남자분들은 머리 2주 만에 지저분해져요 3주 만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 남자가 머리가 왜 머리를 해야되는 이유 이 머리가 여러분들 지저분하면은 전체가 지저분해야되거든요 그리고 용어는 단정해야되거든요 맞잖아요 용어 단정 예 아니 뭐 정맥힘은 정발적인가요? 아니 왜 머리를 컷도 안하시죠? 세계적인 해외 디자인 같아요 아 아 아 준비 아 준비 아 준비가정이구나 네 메인스테이 세계적인 해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타트 뭐 어쨌든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공평형님 같은 경우는 약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 하나 들어갈 때 두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사이즈가 좀 빡스라지다 보니까 네 그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두피가 두피가 좀 이따이따이하네 어? 이따이따이요 아 여러분들 진짜 꿀팁 드릴게요 염색하러 가실 때 남자분들 꼭 밤을 푹 주무시고 하셔야 되고 오 가실 때는 한 샴푸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은 아니다 한 이틀 정도 안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자기가 두피가 너무 예민하다 한 이틀 감시만인 것 같아요 샴푸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를때만 냄새날 거 아니야 그거는 디자이너의 숙명 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점 코로나 때문에 그 점 참조해주세요 야 이거 무슨 내 화장할까 이거 오줌 들어가라 아이가 여자분들 또 샴푸하고 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 기름기가 있어야 안 아파요 등기가 이 개기름이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네 네 저의 전용 디자이너입니다 네 배달시키신 분 네 여기요 아 거기입니까 네 전용입니다 전용 그때 월급도 진짜 작았어요 그때 저는 50만 바꾸게 됐거든요 네 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다 바뀌어가지고 네 진짜 직구리만큼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네 무조건 버텼습니다 한 곳에 다 나갈 때 스태프들이 다 나갈 때 저는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실력이 우수해서 디자이너를 당겨 아니고 경쟁자들이 하나씩 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으로 디자이너가 됐다 아이고 네 그건 아니고 굉장히 실력이 됐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잘 버텨가지고 지금 디자이너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 이쪽에서 지금 골에 있었습니다 여기 일요일간에 거의 6년이 있었거든요 마리시티 쪽에 6년이 있었고 그렇죠 스탭 때부터 스탭 때부터 그럼 10년이죠 그렇죠 왜 6년이라고 거짓말하세요 아니 디자이너 안 지가 아 디자이너 안 지가 네 스탭을 4년 했어요? 2년 했습니다 어 다른데 있었고 음 여기에 있었던 게 한 6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스탭은 한 몇 년 정도 대부분 네 3년 원래는 3년이에요 네 저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하하하하 저쪽 왜 그러시죠 저한테 자꾸 뭐라 해야 될까요 특출라도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되죠 그거 있잖아요 엄청 잘해서 센스가 있었다 그렇죠 센스 뭐 기본이죠 감각이 좀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실력파하고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면 네 국가 자격증이 있나요? 국가 자격증이 있나요? 그거를 따르면 그냥 자동으로 그건 아니고 굳이 그걸 딸 필요 없이 바로 현장에서 하겠다면 네 하면 됩니다 디자이너는 아 그냥 자체 시험 그렇죠 저희가 보고 이 신고가 될 것 같으면 올려요 초급 디자이너로 음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용 자격증을 따고 와요 그래 받아주는 데도 많고 아 아 아 가만히 끌어 가만히 끌어 얘들아 어 자 이 종이를 붙이는 이유가 뭐죠? 여기 염색? 어 흰머리는 염색약을 많이 뱉어내서 가사나지 못하고 아 아 잘 배웠다 어 흰머리는 이거를 염색약을 밀어내기 때문에 없애기 때문에 이거를 붙여야지만이 된다 된다 야 이거 정확하게 하시는데 당연해요 형 디자인에 대해서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지 형 머리도 잘 했다 미안한데 이 동시에 디자인하면 진짜 멋있을 거잖아 형이 저 옆에처럼 이 옆에 이분처럼 자세 한 번만 자고 저 썸네일이 어 어떡해 저 옆에 저 썸네일이야 해줘서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이 형 선전 밖에서 하겠습니다 형 사이즈가 너무 크셔가지고 공간이 안넣은 것 같아요 쫙 하여자 그럼 세게 넣을게요 이게 지금 무슨 색깔로 염색하신거죠? 엔시 그레인인데 색이 커버 중에서 엔시 그레인입니다 약간 해석빛이 도는 거긴 하지만 색이기 때문에 검정에다가 해석을 넣는다고 해서 해석이 되진 않아요 네 야 뭐 저 토스트 좀 시켜줄까 어? 오 토스트 좀 시켜줄까 뭘래? 뭐 토스트 그냥 세게 볼 수 있나? 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거 토스트 기본 베이컨으로 해가지고 두 개 한 번 네 조각 이제 아니 형 저 뭐 가게폰 안 열었는데요 어? 아 형 너무 잘생겼어 샴푸 가겠습니다 아 갑시다 그래 그래 어 그냥 저 찬물 해갖고 막 흔들어 보라 알았지 아 야 이거 무슨 냄새 보일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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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형이 120kg 보다 120kg요? 야 돼지 치고 이 정도면 차 생긴 거 아이가 아 아 아 아 120kg 정도 안 보인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검은색인데 왜 저래 목이 굵어가지고 아 아 아 제가 하는 컷이 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컷이 뭐죠 호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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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응 스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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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어떤 quantities 뭐 아 진짜 vitesse 스피디 스피디 2시 20분 2시 30분 2시 30분 2시 30분 2시 30분 2시 30분 2시 30분 머리는 다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왜 남자가 머리를 해야 되는지 오케이 이렇게 하세요?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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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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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스 이런거 별로 안나왔네 왁스는 아니고 약간약한 원래 이렇게 드라이웃 세팅을 했고 제품을 달라줘야 안문을 해야지 오래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남자가 머리를 왜 해야되는지 항상 깔끔해야되는지 빨리! 그래야 돼 이렇게 해야되면 남자가 머리를 왜 해야되는지 항상 깔끔해야되는지 어때요 여러분? 훨씬 낫지? 이래서 남자는 항상 머리가 깔끔해야된다니까 자 업데이트 본사 바로 찍습니다 바로 갑니다 안녕 몇살이야? 5살 8살 초밥이란냐? 니 이거 아프리카TV하나? 유튜브 유튜브 이 형 유튜버잖아 유튜버 범프리카 검색해봐 유튜브 안녕 해야간데? 오야 오야 여보세요 햄아 낸데 치킨으로 갈래? 치킨도 땡기고 떡볶이도 땡기는데 둘다 묵자 범프리카 인생치킨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치킨 요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치킨 범프리카 인생치킨 겁나 맛있네 그 여보세요 우 저녁 저녁 저 요 우리 우